스웨덴 부터스 에깨스! 에깨스! 머리 머리 나 사회나 고속사 나 사회 사회 제가 왜 그랬냐면요 속살을 다쳤잖아요 그래서 밴드를 붙였는데요 코드가 안 잡히는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핫팩을 붙였어요 배가 아파서 너무 뜨거워서 떼야 될 것 같아요 고속사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등등달 어디 어디 떠나 동산 위에 떴지 동그런 저 달빛은 나를 보는 눈빛과 작은 표정 하나도 너는 참 달콤한 것 같아 너의 그런 미적을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아 아직은 내가 다 버텨낼 힘이 없어 이미 오래된 맘을 말해야 했었는데 난 안 돼 난 안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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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